울타리를 쓱쓱싹싹 개구리들이 학교 울타리를 칠하기로 했어요. 그런데 무슨 색으로 칠할지 고민이에요. 어떤 색으로 칠할까? 파란색으로 칠하면 어떨까? 파란색을 좋아 좋아! 파란색은 어때? 노란색이 더 예쁘지 않을까? 파란색과 노란색 중에서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알아볼까요? 파란색으로 칠할까요? 파란색으로 하ello 우스 파란색으로 하면 좋겠어! 난 노란색이 좋아! 난 스티커 붙였지 어떤 색이 될까? 파란색 다섯 마리, 노란색 다섯 마리 똑같아요, 똑같아 아, 똑같네 어떻게 하지? 파란색과 노란색, 두 가지 색을 모두 칠할 거예요 파란색, 노란색, 쓱쓱싹싹 칠한다 쓱쓱싹싹싹 칠한다 쓱쓱싹싹, 싹싹싹싹 개구리들이 울타리를 칠해요 파란색, 노란색, 사이좋게 칠해요 파란색, 노란색, 달록달록 예쁘다 안녕하십니까